굿모닝 비트코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제가 최근 여러분들께 가격을 말씀드리는 동안 거의 3900선 그리고 130선을 오가는 모습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매일매일 오르고 내림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니까 사실은 조금 지루한 장세가 너무 오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붉은 빛에 더 무게를 둔 혼조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가치는 그런 사이 1400억 달러 밑으로 내려졌고요 1391억 달러 기록하고 있네요 디트코인 점유율은 51%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그래프를 보시면 큰 움직임은 나와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이 다시 한번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1위부터 10위까지 오르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11위 카르다노 그리고 14위 아이오타 16위에 메이커 19위에 테조스 20위에 이더리움 글래식 오르고 있고요 19위 테조스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급등 나와주는 종목은 41위 정도 가서 레이븐 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50위 안에서는 급등하는 종목 이 두 종목밖에는 없는 모습이네요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기 전에 오늘은 24시간 동안 거래량 많은 암호화폐들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이 30% 정도의 거래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2위 테더 3위 이더리움 4위 라이트코인 5위 이웃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은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살펴보시면요 바이낸스가 다시 1위로 올라섰고요 비트지 코인 1 1, 2, 3 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6위까지는 모두 약간 상승하고 있는 모습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거래량은 21위 건에 머물면서 오늘도 39% 정도 상승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일제히 내림새 보이고 있는 국내 시세 비트코인의 장세입니다 에이다 비트코인 SV 대시 아니죠 이더리움 클래식 오르고 있고 비트체인 베이직 어텐션 토큰 오미세고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비트섬에서도 의미 있는 상승세 보이는 종목 없습니다 특히 상위권의 암호화폐들이 모두 빨간불을 켜주면서 좀 암울한 분위기 연출되고 있고요 거래소 업비트로 가보시면요 오늘 컨텐츠 프로저컬 토클이 46%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코인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엔진코인 1% 그로스조코인 8%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오스코인도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거래량 많은 콘텐츠 프로토클 토큰 코스모 코인이 분위기를 주도는 하고 있지만 다른 코인들을 끌어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네요 콘텐츠 프로토클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JTBC와 콘텐츠 프로토클 데이터 관련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또 강세 이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짧게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CCN의 기사입니다 자 댄 버코비치 위원장 미국 상품선물 거래위원회 위원장인데요 현재 벡트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현지시간 21일 블록TV와 인터뷰에서 저희와 이름이 비슷합니다 CFTC는 혁신을 지지하고 반 암호화폐 또 반 블록체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의 의도는 나쁜 스캠성을 쫓아내리는 거지 새로운 기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벡트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아이스 인턴 컨트넬터 거래소가 런칭 예정인 선물 거래 플랫폼인데 이게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요 기관 자금 유입 때문입니다 CFTC는 그동안에는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좀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 내비쳐 줬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규제 전반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CFTC 규제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너무 빠르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규제는 좀 그래도 유연한 표현이어서 금융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바꾸고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정확한 지식 없이도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암호화폐 선물 그리고 옵션 시장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려면 몇 년의 시간은 걸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내가 좀 필요하다 patience is required of the emerging sector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좀 부정적인 것들을 일축해 줬으니까요 그 소식 짚고 넘어가 보고요 코인데스크의 앞날을 좀 예측하는 비트코인 가격 예측 기사입니다 2017년 12월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에서부터 크게 하락할 때 보인 그런 움직임이 2015년 10월에 장기적으로 강세로 돌아서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장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 직전의 장과 유사하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4040선을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지만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40선을 돌파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3972선까지 3월 17일 최저시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요 4200선은 4200선은 최근에 보였던 고점이거든요 이 최근 고점을 재시험하기 위한 문이 4040선을 돌파한다면 열릴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현재 3900달러선에서 머물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404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21주 이동평균선에 주목을 한 모습인데요 21주 이동평균 저항선이 현재 4073달러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4073달러 아래에서 이 거래가 되는 동안은 보다 강력한 랄리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 수 있다 라는 그런 분석 기사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AMP 크립토의 뉴스인데요 컴퓨터 보안 전문가이자 암호화폐 지지자로 알려져 온 존 메가피가 암호화폐가 가격 조작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아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비트코인을 막는다는 생각은 좀 무리가 아닌가 과거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을 비웠던 철도도 자동차의 등장을 막지 못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대한 불평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비트코인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은 이제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relax and be patient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인내심을 가져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SEC 제이클레이튼 의장이 암호화폐 시장 가격 조작으로 여전히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후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ETF가 승인이 안 되는 이유는 현재 시장 조작이나 변동성 때문이라고 밝혔거든요 메가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해 온 바 있어요 그리고 메가피는 2018년 초 이미 2020년까지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내다본 아주 강한 비트코인 옹호 론자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비트메인 소식인데요 비트메인이 8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을 직접 나선다고 합니다 자 20만 개의 채굴장비를 중국 내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총 8천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채굴을 좀 더 본격화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또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있는 트위터 CEO 잭도씨가 스퀘어 프로젝트 스퀘어 크립토라는 거를 공개를 했는데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생태계에 기여할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도 함께 밝힌 겁니다 스퀘어의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커뮤니티 그리고 분산 경제적 권한 분산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스퀘어 크립토라는 것을 만들었고 새로운 암호화폐 전문 인력들이 자기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었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잭도씨 같은 경우는 5호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일종의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기업 이윤 환원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앞에서 펼쳐줄 수 있어서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고 두바이에서 ATM기가 설치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2월의 만에 이틀 만에 철수가 됐다는 소식이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철수된 것을 보고 아무래도 규제당국과의 합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주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99명의 멤버를 갖고 있는 스위스의 하원 에서 지오바니 멜리니 의원이 제안한 그런 법안이 83명의 긍정적인 투표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이 안 같은 경우는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에서 금융을 규제했듯이 암호화폐도 전통적인 영역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데 여러분들도 다른 나라들에서 현재 암호화폐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규제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급진적인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신암호화폐 움직임 보여준 나라죠 2019년 4월물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0.38% 상승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3월 비트코인 선물 3975 선에 거래 마감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갈 길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재 3999 달러 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임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좀 지루한 장세지만 이럴 때일수록 함께 더 재밌는 컨텐츠들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